자 이렇게 하고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갑니다! 놀금 리터 완장! 과연!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댓글까지 센스! 와 저게 국룰이구나! 정리방 자 121 고구식 블록! 잡아주나요? 그렇지! 잡아주세요 제발! 우리가 좀 빠르게... 좀만 더! 빨리 잡아두세요 저 업하고 있을게요! 저 레버벌테리 그럼 잡아주세요! 그렇지! 딱 깔끔했어요! 자 레업과 함께 126 찍고 나옵니다! 달달하지마 이건 경손실 하면 안 되거든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펜살리라 이거 있지 이거? 요거랑 요정도 부스펠로 싹 바꾸겠습니다! 부스펠로 이제! 부스펠로 싹 바꿔줄게요! 금시로! 기골하고 스트링! 일부러 아직 안 꼈어요! 이거는 180대 한 번에 다 끼워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쓰고 230만 떴습니다! 230만! 와! 구원 고맙습니다! 130! 130 네배! 까짓거 해보지 뭐! 안되는게 어딨어! 오! 대버리고! 원킬! 가져와! 거닝 8단계! 굿! 레전! 와! 키네부 상하차 지린다! 와! 감사합니다! 와! 레전! 여기가 상하차 대박이야! 야! 스타포즈 실화야? 285야! 하하하하! 와! 지려 지려 달달여! 오지게 빠르게! 꺼카인! 글자 꺼카인! 글자 꺼카인이에요! 띄어쓰기 조심하세요! 글자 꺼카인! 아니 잠깐! 글자 꺼카인! 글자 꺼카인! 글자 꺼카인! 나 진짜 이 캐릭터에서 너무 맘에 드는게! 최종뎁 있는게 너무 맘에 들어요! 리얼로다가! 최종뎁 72%잖아! 미친거 봐! 이거 봐! 패스파인드를 꾸였고 해방해갖고 19%를 받는단 말이지! 동그만 찍어봐! 이거 찍어보자! 그러면 87%! 야! 야! 스공 350만이야! 여러분! 지금 아이템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아이템 이렇게 끼고 있는데! 350만! 와! 딜차이 봐! 2000만 쓰는거야? 와! 아! 근데 이렇게 해봤자 칼이 너무 개쓰레기 같다! 이게 캐릭인가 싶기도 하고! 흠흠흠 자! 원래! 이 스킬이에요! 봐봐요! 원래 이게 지금 스트라이크로 이건데! 발효시킨다! 아! 강화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케잉터링샷을 강화시키면은! 사추위기가 되구요! 어! 현상 붙었다! 그리고! 샤프 부트 브레이크를 쓰면은! 이런식으로 좀 더 부채가 커져요! 폴로! 그렇지 폴로! 폴로! 어우! 슈밤! 쥬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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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다리! 달려! 자! 사추위기 투투환! 날라 달려 그냥! 달려버려! 조하연! 150! 마지막까지! 마지막 사추위기! 90! 자! 이게 두배야! 이 비약이 두배야! 156! 157! 157! 157에다가! 바로 지방분! 지방분 갑니다! H0이! 지방분 갑니다! 원킷 스탑 가능! 여기는 상하차가 왼쪽에서 이루어지기 좋아! 와 여기 그치 이쪽으로! 이거지! 와우! 와 그냥 몸을 모아주니까! 여기서 한번 잡고 여기서 한번 잡고 이거 실화야? 이거 진짜! 잡아주고! 조전! 와 이렇게 잡아버린다! 사냥 봐라! 페파보다 사냥 어떤가요? 페파 사냥은 편한데 얘네 스킬 쓰는 맛이 있어요! 스킬 쓰는 맛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강화 센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냥 일반적인 스킬 쓸 수 있고 풀타임이 있는 스킬들이 있습니다! 오 오 오 잠깐만! 설마 풀로? 프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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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토 나쁘지 않아! 이랩되면 프리토 나쁘지 않아! 고! 아 근데 이건 나빠! 이건 좋은 아빠! 빨리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이거는! 항성실 슈발! 끝! 제일 많이 걸려! 겨우 쓰레기야! 이거 제일 쓰레기야! 뭐 그냥 9회의 주 이게 훨씬 낫지! 젠장! 블록 조금 가야지! 아이씨! 이거 블록 지 정도는 없나? 눈이면은 이게 바로 잡히면 이득이거든? 믿는다 한 번! 믿어볼게! 고! 제발! 아! 믿긴! 제발 들어와라 제발! 내보내줘 제발! 멜라스 쳐! 10초! 30초 시발! 경통실이다! 굿! 171레벨! 아직 룬이! 가자 가자 제발! 부탁해요! 들어가요! 입성비! 이거야? 이거 맞아요? 떨지마 그치야 어차피 상대방 그리필게요! 제발! 엄기 형님! 한번만 죽으세요! 다행히 자 전설.. 전설에만 전해진 성장의 비약! 한번만 마시면 1레벨 최대 10레벨까지 올라간다! 간다! 자 10레벨 향수는 0! 8레벨 5%! 제발! 그렇지! 7레벨! 이거지! 이거지! 시발! 끝났어 이거! 이거지! 이거지! 야! 8레벨! 7레벨이냐? 와! 바로 180거버릴게! 180 하나! 가자! 180! 렛츠깃! 황패로 들어갑니다! 와!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 180레벨의 보라돌이 아이템! 입장합니다! 보라돌이 아이템이 다는 아니에요! 싹 다는 아니지만은 임시들이 좀 있어갖고 그거 양해 좀 해주시고 봐주세요! 현재 1,700이었다! 일단은 우리 만들어진 아케인 무기부터 보여드리고요! 자! 착용! 착용! 무기 착용! 착용! 마이스터링! 자! 얼장! 스칼린링! 스칼린링 착용! 얼장! 얼장 착용! 아쿠아트 착용! 아쿠아트 팁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갑니다! 놀금! 리터! 완장! 과연! 37,300! 180레벨의 2800 수공 나옵니다! 2800! 2700! 17만! 수공의 37,000입니다! 현재! 이정도 나구요! 아! 이거 끝이 아니야! 정확히 41,400입니다! 이거 메컬을 안 꼈어! 야! 이거 하나 안 꼈었어! 보이십니까? 이게 진짜 리얼 찐 스탯입니다! 현재! 이거지! 3250만! 카오스 온테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준정패이나 괜찮아요! 데미지 한 번 봐야겠죠! 유닛은 지금 없어서! 45,400에! 매일! 7! 7천만인가? 자! 그리고! 폰 더 스캡 써볼게요! 아니! 조심하라고! 이게 7억! 7억 뜨는 거야?! 자! 여기서 한 번 제대로 볼게요! 10억! 10억! 정리를 đị congrarez!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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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여기가자! 열어보기 아직 이거 탕하면 안돼 어? 사냥하시는 분 계시는거야? 아니구나 어 기본 데미스 트리킹 전 절대 안버려요 야 1억 박혀 지금 1억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아니 여기 지금 나 내려주는거야 와 우리 우리 파티야 우리 파티 아니 우리 파티가 있었다고 우리 요원들 요원들 야 우리 요원들이 미리 다 와있었다고 라고 어 아니 우리 파티원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 새끼들아 여기 올라서 온거라고 파티원들이 이 안에 있잖아 어? 인정해 안해 어? 아 오케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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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